안녕하세요. 달빛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남자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남자 미륵산이 바라보이는 들력 저편에 두 개의 산뽕리가 우뚝 솟아있었다. 모양은 비슷하나 하나는 돌로 이루어진 돌산이요. 다른 하나는 흙으로 쌓인 흑산이었다. 그곳에는 이기적이고 못된 돌산장사와 착하고 순둥순둥한 흑산장사가 이웃에 살면서 둘은 자연이 가깝게 지냈다. 노총각인 두 장사는 힘이 얼마나 센지 호랑이도 그들 앞에서는 맥을 못 주었고 집채만한 바위나 커다란 흙더미도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들어올렸다. 그들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산중턱에서 살았다. 어느새 그곳에도 봄이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높고 꽃피고 새우는 따뜻한 날씨가 되었다. 부지런한 흑산장사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정원을 가꾸었다. 마을에서 그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정원은 없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한 가지 꽃이 피고 지면 다른 꽃이 그 자리에 피는 식이었다. 그래서 흑산장사의 정원은 항상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고 향기가 가득했다. 여보게 뭐하나? 돌산장사 왔는가? 어서오게. 흑산장사가 앞들의 땅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돌산장사는 한마디 했다. 이보게 아직도 그러고 있냐? 후딱후딱 해버리지 않고 답답하구먼. 돌산장사는 성미가 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흑산장사의 집을 지나칠 때마다 뭐든지 한 아름씩 챙겨가야 직성이 불렸고 과일이 나올 때는 자두나 앵두 같은 과일을 주머니 가득 채워가곤 했다. 진정한 친구는 모든 걸 서로 나눠야 해. 그럴 때마다 흑산장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 했다. 흑산장사는 착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강했다. 어느 날 그는 호랑이한테 물려갈 뻔한 사람을 구해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감사의 뜻으로 돈을 건넸다. 돈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너 두시오. 흑산장사의 이야기를 들은 돌산장사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멍청한 친구야. 주는 돈도 챙기지 못하고 뭐하는 거야. 당장 가서 받아오게. 그러자 흑산장사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다. 여보게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야. 선행은 뭘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 그 말에 돌산장사는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리더니 가버렸다.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지켜본 하늘에서는 흑산장사의 선한 모습을 칭찬하며 예쁜 선녀를 내려보내기로 했다. 가서 흑산장사의 색시가 되어 잘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선녀는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 돌산장사의 집으로 찾아가고 말았다. 여기가 흑산장사 댁입니까? 돌산장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흑산장사를 찾자 그렇다고 거짓으로 대답했다. 내가 흑산장사요. 그런데 저녀는 누구요? 저는 하늘나라 선녀인데 대개 착한 마음씨에 감동되어 오늘부터 당신의 색시가 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돌산장사는 여자를 빼앗아 색시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자, 그렇게 잊지 말고 어서 들어오시오. 그리고는 여자를 불러들여 서둘러 가약을 맺어버렸다. 선녀는 깜빡 속아 돌산장사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흑산장사한테는 미안하지만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릴 수야 없지. 돌산장사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흑산장사 행세를 했다. 장사님, 식사하세요. 정말 진수성찬이구리야. 돌산장사는 예쁜 색시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고 싱글벙글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깨가 쏟아졌다. 돌산장사가 여러 날을 보이지 않자 궁금해진 흑산장사가 돌산장사를 찾아갔다. 여보게 돌산장사 있는가? 그러자 당황한 표정으로 돌산장사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쩐 일인가? 어쩐 일은 자네가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서 찾아왔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여자는 돌산장사에게 속은 걸 깨달았다. 속았어. 저 사람이 흑산장사였어.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나아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흑산장사님, 소년은 하늘에서 장사님의 색시가 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산장사께서 자기가 흑산장사라고 속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이런 못돼 먹은 친구가 있나? 흑산장사는 깜짝 놀라며 돌산장사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미 내 여자가 되었다. 이기는 사람이 여자를 차지하도록 하자. 돌산장사도 조금도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장사는 여자를 사이에 두고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다. 돌산장사는 돌과 커다란 바위 더미를 던졌다. 흑산장사는 흑더미를 돌산장사에게 던졌다. 그렇게 싸움은 몇 날 며칠을 두고 계속되어 돌산의 돌은 흑산으로 날아가 돌산이 되고 흑산의 흙은 돌산으로 날아가 흑산이 되었다. 하지만 승부를 가를 수가 없었다. 일단 휴전하자.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었다. 전 흑산장사님을 따라가겠어요. 선녀가 소리치며 흑산장사를 따라 나섰다. 그 모습을 본 돌산장사는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여자가 없는 편이 낫겠어.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더니 흑산장사를 따라가는 여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위험해! 집체만한 바위가 날아오는 걸 본 흑산장사는 자기 몸을 날려 여자를 구하려고 하다가 여자와 함께 바위 덩어리에 깔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늘에선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크게 노하고 말았다. 이런 고해한 일이 있나? 친구의 색지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해치다니! 갑자기 뇌성이 울리더니 하늘에서 그야말로 커다란 바위가 돌산장사의 머리로 떨어졌다. 돌산장사도 그걸로 마지막이었다. 소동이 그치자 그 자리엔 흑산이 된 돌산과 돌산이 된 흑산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충청도 땅에 이강직이란 청렴하고 심지고든 사내가 살았다. 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하늘이 두 쪽 난다고 해도 절대로 가까이 하는 법이 없었다. 너무 지나쳐서 때론 아내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사람이 융통성이라곤 조금도 없어. 저 친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함께 수확하는 친구들의 말이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던 강직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지방사도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울에 내려가 보니 그야말로 풍기가 물러나기 짝이 없었다. 부임한 첫날 사또를 환영한다고 잔치를 열었는데 기생을 불러들여 놀아대는 이방을 보고 강직은 기가 막혔다. 명월아 사또 잘 모셔라. 풍악을 울려라. 그렇게 바늘방석 같은 하루를 보낸 강직은 다음날 아전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다. 고울에 만연한 풍기문란을 뿌리뽑고자 한다. 지위 고하를 목론하고 누구든지 풍기를 어지럽힌 자는 어미다스리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광가에 아래도록 방을 붙이라. 그 얘기를 들은 아전들의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다. 이보게들 몸조심하세.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저녁 모임은 없던 일로 하자고. 사또의 지시로 고울에 방이 쫙 붙자 그동안 소문이 날까봐 쉬쉬하던 사람들이 동원으로 하나 둘 물려들었다. 맨 처음 장터 주모가 찾아왔다. 요 아래 장터 주모입니다요. 저야 상관없지만 장날이면 제 딸아이가 일손을 도우러 나오는데 건달노르스라는 판석이란 자가 딸아이를 집적거리고 수작을 겁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장사를 방해하겠다고 겁도 죽어요. 당장 그 자를 잡아드려라. 판석은 광가에 잡혀와서 곤장 세대를 맡고 다신 주막에 얼신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절뚝거리며 돌아갔다. 그 소문을 듣자 이런저런 사연을 들고 동원에 찾아오는 발길이 이어졌다. 요즘 말로 하면 미투 사례가 이어졌다. 사또는 가해자를 찾아서 벌을 주기도 하고 배상을 하게 되었다. 가해자의 면모를 보니 아랫마을 덕망 높은 임진사 천석군 최부자 심지어 낙향에서 사는 송대감까지 명단에 올라 있지 않은가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사연이 많다 보니 언젠가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얼굴에 덕지덕지 분을 바른 여인네가 동원을 찾아왔는데 상대는 사리꼴 임서방이었다. 임서방을 불러 물어보니 2년 전 상처를 하고 혼자가 되었는데 여인네가 같이 살자는 걸 거절하고 있다. 한 번은 동원의 미모의 여인이 찾아왔다. 사또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무슨 일인가 말해보시오. 혼자 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살아가고 있사운데 관가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등원을 존경받아 왔사오니 부디 막아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자리에 있던 아전들 모두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강직은 아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책임을 물었다. 내가 있는 동안엔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거요. 강직이 사또로 있는 동안 그 고을은 남녀노소 누구나 밤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오. 경기도 땅에 사는 강진사에겐 두 딸이 있었다. 큰 딸 이름은 소영이었고 작은 딸은 다영이었다. 두 딸 모두 혼기가 지났으나 아직 출가를 시키지 못해 강진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작은 딸 다영은 조신하고 얌전한 현모양처감이었다. 소영의 동생 다영에게는 오래전부터 혼인을 약속한 도령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소영이를 수집 보내기 전에는 안 된다고 허락해 주지 않았다. 다영의 예비신랑 혜성이 기다림에 지쳐 결혼 날짜를 잡겠다고 말하자 다영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아무리 졸라도 소영이를 두고 다영이 먼저 결혼시킬 수는 없어. 누구든지 소영이와 결혼하겠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허락하겠네. 큰 딸 소영은 고집으로 말하면 고래심줄이요. 천방지축 말괄량이었다. 성질이 사나운데다가 어찌나 수다스러운지 천방지축 소영이 하면 그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소영이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있을 리 없었다.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혼담이 여러 차례 오갔지만 소영의 실체를 알고 난 뒤로 번번이 산통이 깨지고 말았다. 소문이 나자 그나마 오가던 혼담도 쑥 들어가고 말았다. 작은 딸 다영은 혼인을 약속한 혜성도령이 있었지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언니를 두고 먼저 시집갈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애가 달았다. 강진사 부부는 어떻게든 큰 딸 신랑감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매파들을 불렀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파들도 강진사 큰 딸 소영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작은 딸과 혼인을 약속한 김부잣집 혜성도령이 글공부를 같이하는 박인규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임규는 소영이가 부잣집 딸이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성질이 사납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리라 마음먹었다.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무슨 말이든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얌전한 아내로 만들어버리라 결심했다. 임규는 도대체 어떤 교수인지 궁금해졌다. 그 낭자를 한 번 볼 수 있겠나? 그건 어렵지 않지. 날 따라오게. 혜성을 따라간 임규는 강진사 집 근처 느티나무 아래에서 소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혜성이 다영이에게 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와달라고 넌지시 기별을 한 것이다. 한참 만에 다영이 소영과 함께 느티나무 아래로 나왔다. 임규는 소영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 천방지축에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이 문제였다. 얼마 후 강진사 집에 혼담이 들어왔다. 박진사 집 둘째 아들 임규였다. 임규의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고 임규는 형님과 살고 있었다. 강진사는 결정에 앞서 임규를 먼저 불렀다. 자네 내 딸아이 감당할 수 있겠나? 소영당자가 마음에 듭니다. 저는 성미가 급하니 빠른 시일 내에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제겐 물려받은 주산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따님을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따님과 결혼하면 지참금을 얼마나 주실 생각이십니까? 소영의 아버지는 청혼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노골적이고 맹랑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딸과 결혼하겠다는 말이 반가워서 우선 결혼할 때 300냥을 주고 자기가 죽고 나면 토지 절반을 주겠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하여 강진사는 소영에게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소영이를 불러들였다.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소영이가 들어왔다. 그러자 인규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귀여운 아가씨 그러나 소영이는 그런 무례한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이름은 귀여운 아가씨가 아니라 소영인데? 그러나 인규는 능청을 떨며 말했다. 당신은 상냥하고 귀여운 아가씨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당신이 아름답고 마음씨가 착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결혼을 신청하러 온 거요. 소영이 큰 소리로 욕을 퍼부어대자 인규는 정말 상냥한 말이라고 칭찬을 했다. 그리고 빨리 말을 마치려고 이렇게 말했다. 귀여운 소영 아가씨 당신 아버님은 결혼을 벌써 승낙하셨소.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소. 뭐예요? 그따위 말은 집어치우시지. 소영은 소리를 버럭 질러댔다. 하지만 강진사와 인규가 서둘러 마침내 혼인 날이 정해지고 혼례를 치르고 강진사 집에 신방이 차려졌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집이 떠나갈 듯 큰 소리가 들렸다. 신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신랑은 윗목에 차려놓은 주안상을 발로 걷어차버렸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을까 새벽따기 울기 시작했다. 신부는 족두리만 벗은 채 인규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잠깐이라도 꾸벅꾸벅 졸면 또다시 큰 소리가 났다. 그럭저럭 아침이 밝았다. 인규는 처가에서 차려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부랴부랴 서둘러 신행길을 재촉했다. 여보게 그래도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어차피 가는 길 서둘러야죠. 인규는 집을 향해 가는 길에도 빨리 가자고 가마꾼들에게 얼마나 고함을 치던지 소영은 몸둘바를 몰랐다. 집에 도착해서도 신랑의 급한 성격 때문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소영은 자기보다 한술 더 뜬 인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인규는 집에 도착하자 소리부터 버럭 질렀다. 너희들은 주인이 왔는데도 꾸물거리고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냐? 그는 사나운 얼굴로 하인들을 노려봤다. 배가 고프니 어서 식사부터 내와라. 하인들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 얼른 식사를 준비해왔다. 인규는 겉으로는 소영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날 밤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저녁 식사가 나오자 인규는 반찬마다 트집을 잡아 이렇게 맛없는 고기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먹일 수 없다고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다. 소영은 몹시 배가 고팠으나 밥 한 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지쳐서 잠이나 자려고 했다. 그러자 인규는 또다시 방 안 여기저기를 쑤셔대며 트집을 잡고 베개와 이불을 내던졌다. 소영은 하는 수 없이 벽에 기대어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자리를 잘못 꾸몄다고 하인을 꾸짖어대는 남편의 고함 때문에 그날 밤재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인규는 소영에게 다정이 말을 걸어주면서도 고함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트집을 잡아 하인들을 호통치고 아침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 아 나를 굶겨 죽이려고 결혼한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 지금까지 누구한테 부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는 잠을 못 자서 현기증이 나는데도 고함만 듣다니 뭐 나를 생각해서 그런다고 기가 막히네 그때 인규가 하인을 시켜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소 자 이건 당신 주려고 가져왔다오 이런 친절에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지 않소 소영이 아무 말도 없자 밥이 먹기 싫은 모양이군 뭐 할 수 없지 그러더니 하인에게 밥상을 치우라고 했다. 소영은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 소리쳤다. 그냥 놔두세요. 먹을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법이오. 감사하다는 한마디쯤은 하는 게 예의 아니요? 감사합니다. 소영은 마지못해 입 밖에 내어 말했다. 그 후 소영은 예전의 소영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어릴 적 못되게 행동한 자기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결혼하고 한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여보 당신 집에 다녀옵시다. 비단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예쁘게 차려입고 말이오. 두 사람은 강진사 집에 도착했다. 신랑 신부가 강진사 부부에게 자료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여보게 사위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하고 자네 마음고생이 크겠구먼. 강진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때였다. 어허 뭐 하시오 나가서 주안상이라도 차려오지 않고 네 알겠어요. 신랑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영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소영의 변한 모습을 보고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임자 만났구먼 며칠 후 처가를 떠나 본가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인규는 신부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다그치지 않고 당신한테 잘하겠소. 정말이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요. 인규는 사랑스러운 신부 소영을 보고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인규는 본래 성품이 온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천방지축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아내를 현모양초로 길들이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다. 그 후 소영은 박씨 집안에서 제일 가는 얌전하고 훌륭한 부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젊은 사내 지리산 반야봉 꼭대기 작은 암자에서 기거하는 도사가 있었다. 무술과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비범한 인물이었다. 축지법을 쓰고 독심술로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는 소문이 받아했고 제자가 되어 무술을 익히려는 사람들이 암자를 찾았다. 하지만 하나같이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따라 한 젊은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반드시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젊은 사내의 눈에는 살기마저 돌았다. 저만치 도사의 암자가 눈에 띄자 사내는 걸음을 서둘렀다. 무엇에 쫓기듯이 급하게 떠나왔는지 담보름만 걸치고 먼 길을 걸어와서 남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암자 앞에 이르자 사내는 온메무실을 가다듬고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사님 가르침을 받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한동안 인기척이 없었다. 그러나 사내는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암자문이 열리더니 백발로인이 밖으로 나왔다. 소생은 성은 정시이 없고 이름은 진호라 하옵니다. 부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도사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다. 이리 들어오니라. 이리 들어오니라. 방으로 따라 들어간 진호는 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도사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눈에 살기가 서려있구나. 네? 그 살기를 없애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먼. 부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도사는 마치 사내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기라도 하는 듯 말을 꺼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올 뿐이야. 그런 마음으로 무술을 익히면 악한 도구가 되고 말지. 도사님 제겐 갚아야 할 원한이 있습니다. 소생의 가문은 이대감이 득세를 하고 나서 멸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님은 모함을 받아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병석에 누워계십니다. 형님께서도 정체불명의 자객이게 피습을 당하고 말았죠. 무술을 익혀 한을 풀고자 이렇게 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내는 가슴속에 맺힌 원한을 도사 앞에 드러내며 제자되기를 재차 간청했다.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 가슴에 맺힌 원한을 버려라.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인생이란 언젠가는 서로 만나게 되어 있지.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마음부터 내려놔야 하느니라. 하지만 억울한 아버님과 형님의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살생은 살생을 가져올 뿐이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는다는 걸 모르느냐. 내게 배운 무술이 살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 진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무술은 오늘부터 가르쳐주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승님. 내 이름은 이제부터 정진호가 아니라 어진 마음 현심이다. 그렇게 진호는 현심이란 이름으로 도사의 제자가 되어 무술과 심신을 단련해 나갔다. 계절이 바뀌어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화려한 색을 뽐내더니 어느새 앙상한 가지에 하얀 옷을 입고 몰아치는 바람에 쓸쓸히 서있었다. 현심아 그만 들어오노라. 아궁이 불만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진호 아니 현심이 방으로 들어왔다. 제법 무술이 늘었다구나. 사부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자의 빠른 터득에 도사는 몹시 흐뭇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지리산 꼭대기에 봄기운이 찾아왔다. 얼어있던 계곡물이 조금씩 소리를 낼 무렵이었다. 도사를 찾아 암자를 올라오는 또 다른 젊은 사내가 있었다. 험한 산길을 올라오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말숙한 차림으로 보아 지체 있는 가문의 자식으로 보였다. 도사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넙죽 무릎을 꿇고 도사의 발 아래에 엎드려 큰절을 하는 젊은 사내의 자태를 도사는 자세히 훑어봤다. 그래 어인일인고 이런 깊은 산속을 찾아든 걸 보니 필시 사연이 있을 법한데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구려. 네? 젊은 사내는 도사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말해보라. 네. 소생은 한양 이대감의 아들 석현이라 합니다. 저희 집안에 원안을 품은 정대감의 아들 하나가 살아서 저희 집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해코지를 당해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반드시 원안을 갚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달아났답니다. 도사님께 무술을 익혀 그 자가 더 이상 우리 집안을 넘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도사는 이 젊은 사내의 뜻하지 않은 대답에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자기에게 무술을 익히고 있는 청년의 원수가 나타난 것이다.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구나 이자를 돌려보내면 원안이 깊어만 갈 테지 도사는 먼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사님 알겠다 내 내 제자가 되어라. 결국 도사는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화합하여 두 집안 사이로 좋아졌으면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걸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도사는 결심한 듯 눈을 뜨더니 젊은 사내에게 말했다. 단 내 제자가 되어 무술을 익히려면 속세에서의 감정을 버리고 자신을 이끄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어진 성품 인성 이라 부르겠다. 그때 마침 현심이 돌아왔다. 현심아 너와 함께 수련 할 사람이다. 인성이라 한다. 어서 오십시오. 현심이라 합니다. 난 석 아니 인성이요. 잘 부탁하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한솥밥을 먹으며 무술을 익혀나갔다. 처음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작한 수련이었지만 어느덧 처음의 목적은 사라진지 오래였고 그들에겐 깊은 우정만이 싹트고 있었다. 반여봉에서 그들이 함께 수련한지도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났다. 현심아 잠시 쉬었다가 하자. 그래요 형님.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얼굴을 시원한 계곡물에 담갔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 금기와도 같았던 서로의 얘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서로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럼 현심이 내가 바로 정대감의 형님이 이대감의 큰아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침내 인성 아니 이대감의 아들 석현이 입을 열었다. 너를 여기서 만난 건 하늘의 뜻이다. 너희 집안을 그렇게 만든 아버님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한다. 부디 용서해 다오. 서로의 원하는 아버지 대회에서 끊도록 하자. 그래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하는 원안으로 끝나는 법이죠. 우리 변치 않기 위해 이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자. 그리고 두 사람은 암자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서로의 이름을 새기고 의형제로서 맹세를 했다. 저녁 무렵 도사가 두 사람을 불렀다. 내일 아침이 밝거든 내려가거라. 이제부터 너희 이름은 진호와 석현이다. 진호와 석현은 의형제를 맺고 암자를 내려왔다. 진호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며 그동안 닦은 일취월장한 무술실력을 기반으로 무과에 합격했고 석현은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뒤에서 의형제 진호의 집안살림을 봐주고 무과에 급제하도록 도운 것도 석현이었다. 분노와 미움은 불신과 원한을 가져올 뿐이지만 인내와 사랑은 이해와 용서라는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인연은 따로 있었네. 진영과 만기는 한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친 박진사와 이초시가 오랜 친구였기에 둘은 마치 친형제처럼 지냈다. 하지만 자라면서 차분하고 내성적인 진영은 글공부에 열심인 반면에 만기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학문엔 별로 글공부는 안하고 틈만 나면 밖으로 나돌아다녔다. 만기 어디갔소? 또 나간 모양이네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이초시 부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네방네 휘젓고 다니는 만기를 보며 걱정이 많았다. 세월이 흘러 진영과 만기가 어느덧 열일곱 살이 되었다. 진영은 그동안 초시에 합격하고 본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만기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뭇거뭇 솜털이 자라나면서 둘은 이성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아랫마을 암흑의 처자가 어떻다느니 상처리 여동생이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느니 하는 얘기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 무렵 만기는 마음에 둔 처자가 있었다. 아랫마을 정생원의 막내딸 소연 낭자였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얼굴을 붉히는 걸 보면 그녀도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소연을 마주친 만기는 용기를 내서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낭자 당신을 사모합니다. 만기의 고백에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이어나갔다. 소연은 달밝은 밤이면 몸종을 데리고 강뚝에 있는 누각에 가서 만기를 만나곤 했다. 성격이 쾌활하고 재치가 있는 만기를 만나러 가는 소연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다. 만기도 소연을 만나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는 무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다. 한편 진영과 만기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진영은 추시에 합격한 인재인지라 문턱이 닳도록 매파가 들락거렸다. 만기 자넨 혼담력이 없나? 난 정해둔 처자가 있어. 자넨 정생원 땅 문턱에서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 자리로 정하실 것 같아. 만기는 뒤통수를 뭔가로 맞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급히 기별을 해서 소연을 만났다. 이게 무슨 일이오? 진영이와 혼담이 오간다는 말을 들었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들이 벌써 약조를 한 모양이에요.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살까요? 소연이 만기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진영은 만기의 친한 친구 아닌가. 만기는 소연과 헤어져 돌아오면서 슬픈 인연을 한탄했다. 하필 친구의 여자를 사모하다니. 둘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 하던 진영은 마침내 소연과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만기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지만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감출 길 없어서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 했다. 어느 날 만기는 봇짐 하나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난 만기는 해가 석양으로 넘어가자 하룻밤 무글 주막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길을 걸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비켜주세요. 가까이 가보니 두 명의 사내가 양반집 처자와 몸종인 한유의 길을 막고 있었다. 두 사람을 놔줘라. 만기는 평소 갈고 닦은 무술 솜씨로 불량배들을 보기 좋게 물리쳐버렸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천만에요. 밤길 조심하시오. 만기는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그 처자는 김선비의 외동딸 초선이었다. 그날 밤 만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초선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말이다. 초선도 자기가 싫지 않은 표정 아니었던가. 늦은 시간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온 게 못내 아쉬웠던 만기는 날이 밝자 초선을 찾아갔다. 김선비를 만난 만기는 무릎을 꿇고 간밤의 인연을 얘기하며 초선과의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폐기가 마음에 드는군. 초선이도 신세를 졌으니 생각해봅시다. 얼마 후 두 집안에 혼담이 오갔고 사주단자를 보내고 청사초롱에 불을 밝혔다. 가정을 꾸리고 난 뒤 만기는 무과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무관이 되어 관직에 올랐다. 진영과 만기는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마음을 터놓는 좋은 친구로 지냈다. 만기가 비밀로 하는 단 한가지 바로 진영의 아내가 과거에 자기 애인이었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나는 손보다 낭자가 더 좋소. 서라벌장터인 동시에서 곡물을 파는 서조라는 상인이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월동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로 장터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소금, 젓갈, 비단, 곡식, 숯 등 다양한 물건이 진열되어 있었고 귀족들과 부자들은 장터를 오가며 상인들과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옥신각신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형편이 어려워 필요한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어서오십시오. 쌀 단말하고 보리 서말만 주시오. 서조는 그날도 곡물을 팔아 쏠쏠하게 재미를 모았다. 매년 흉년이 든 때라 가게에 곡식을 쌓기가 무섭게 다 팔려나갔다. 특히 누님이 지은 농작물을 비교적 싸게 받아와 남들보다 싸게 팔아도 이윤이 좋은 편이었다. 그는 순발력 있는 입담과 재치로 양반들과 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들을 단골로 확보해서 매상을 올렸다. 곡식가게는 항상 손님이 많아. 흉년인데다가 저 친구 수환이 보통이 아니라서. 서조는 너그럽고 속이 깊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인종 또한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었다. 서조가 사는 집 근처에 힘들게 사는 노인 한 분이 있었다. 서조는 남몰래 홀로 사는 할아버지의 집에 곡식을 가져다주곤 했다. 처음엔 처마 밑에 놓인 곡식을 보며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 궁금해하던 할아버지도 시간이 지나 서조가 한 일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서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소. 이 병든 늙은 일을 이렇게 도와주다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아니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러워하게 살아야 했다. 나무를 하며 살아가던 가난한 아버지는 항상 끼니를 걱정할 판이었다. 다 쓰러져 가는 초가에 여러 식구가 모여 살며 추운 겨울이면 불기운 없는 단칸방에서 오돌오돌 떨어야 했다. 얘야 넌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이래 잔뼈가 굵어 나무지게에만 나르던 박복한 아버지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서 큰아들 서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었다. 서조는 어린 나이에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장터에서 짐을 날라주고 몇 푼씩 벌어온 돈으로 가족들의 끼니를 챙겨야 했다. 그래도 서조는 항상 웃는 낯빛으로 매사에 열심히 일했다. 저 총각은 참 부지런해. 암요 그렇고 말고요. 장터에서도 서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칭찬이 자제했다. 어느 날 누이가 이웃마을 농부에게 시집을 갔다. 그리 넓은 땅은 아니지만 부지런한 매부는 농사를 잘 지어 남들보다 소출이 몇배나 더 많았다. 그때 가난을 벗어날 생각에 이것저것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서조가 매부에게 제안했다. 형님 곡식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팔아준다면 좋지. 서조는 장터 모퉁이에 자리를 깔고 곡식을 팔았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요령이 생기고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것이었다. 다 세우면 동짓날인데 왜 팥은 없는 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 준비해 놓을 테니 꼭 들리시우. 그리고는 팥 수확을 한 이웃집에 가서 팥을 사와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손님과 약속을 지키며 부지런히 몇 달 몇 해 지나다 보니 점점 곡식의 양과 가지수가 늘고 단골이 많아져 서랍을 동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곡식 판매성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윤이 나면 곡식을 재배할 땅을 넓혀 외부에게 농사를 지기했다. 이러다 보니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그야말로 금상 첨화했다. 어느 날이었다. 날씨도 추운데 그만 들어가자. 점원에게 가게 정리를 지시하고 매상을 확인하는데 한 노인이 가게에 들었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곡식이 필요한데 혹시 물건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물건이요? 네 목화를 타서 소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곡식과 바꿀 수 있을까요? 노인의 모습을 보아하니 연로하고 다리가 불편해 보였다. 필요하신 곡식을 가져가시죠.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올겨울은 잘 지낼 수 있겠군요. 노인이 필요한 걸 챙기자 서조가 점원에게 일렀다. 가는 길에 갖다 드려라. 집이 어딘지 잘 알아두고. 그러면 소음은 조만간 한 번 들르겠습니다. 서조는 노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분의 소음을 팔아드려야겠다. 다음날 서조는 점원이 알려준 곳으로 노인을 찾아갔다. 외곽에 있는 허름한 초가에서 인기척을 하니 젊은 여자가 나왔다. 누구신지요? 공물생활하는 서조라 합니다. 어르신을 뵈려고 왔소. 아 말씀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처녀를 따라 들어가니 노인이 반갑게 맞았다. 이리 앉으시오. 정말 고맙소. 가져갈 소음은 준비해두었소. 서조는 겨울이 가기 전에 노인의 소음을 팔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소. 그러더니 조금 전에 본 처녀를 불렀다. 인화야 이리 좀 들어오너라. 노인의 부름에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내 딸이요. 작년에 아내가 떠나고 단 둘이 살고 있어. 나보다는 이 아이와 얘기하는 게 좋겠구려. 서조는 노인의 딸 인화에게 장태에 소물내다 팔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올겨울엔 끼니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인화는 화나 미소를 띄며 기뻐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서조는 넋을 잃고 한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 많은 목화 농사는 누가 지은 겁니까? 어르신은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던데. 서조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이에 아버지가 얼마 전에 밭도롱에서 발을 헛디뎌어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치셨어요. 목화 농사는 아버지가 지으시고 제가 간간히 도와드렸지요. 그때 노인이 그들의 대화에 기어들었다. 아이고 말도 마시우. 우리 인화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늦은 시간까지 목화 밭에서 살았지 뭐요. 저 어린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노인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애초로운 듯 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진심어린 고마움과 미안함이 그의 얼굴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옆에서 도와줬을 뿐 아버지가 고생이 많았지요. 부녀의 이야기를 듣던 서조는 그들의 따뜻한 대화에 가슴이 뭉클했다. 말을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보면 볼수록 인화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20대 초반에 장사를 시작한 서조는 아직 미운이었다. 서조를 결혼시키려는 누님의 극성에도 마다하고 지금까지 홀로 지내던 서조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서조는 인화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흠칫 두 사람은 시선이 마주치자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보다 낭자가 더 좋소. 어느 날 서조가 인화에게 고백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서조는 목화를 핑계로 인화의 집을 들락거렸다. 갈 때마다 서조는 좋은 음식을 싸들고 가 노인을 대접했다. 얼마 후 서조는 특유의 입심으로 단골들을 끌어들였고 겨울이 가기 전에 솜을 모조리 팔아치웠다. 자 받으십시오. 그동안 번 돈입니다. 이걸 다 주면 어떻게 하시오. 지난번 곡식값도 있고 판매 이윤도 떼어야 할 텐데. 전 다른 걸 받겠습니다. 다른 거라니. 그러자 서조는 대답 대신 인화를 바라보았다. 인화는 서조가 바라보자 얼굴을 붉히더니 고개를 숙였다. 인화야 네 생각도 그러하냐 노인의 물음에 인화는 고개만 끄덕였다. 서조와 인화는 곡식과 솜처럼 서로에게 힘을 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로 했다. 그들은 이듬해 꽃피고 새우는 따뜻한 봄날에 혼례를 올렸고 서조는 자신의 집 옆에 노인이 평안하게 살 집을 지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갔다. 갑자기 찾아오는 뜻밖의 인연이 큰 행운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농부와 사나운 아내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그 농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인내심이 많고 인정 또한 많아서 누가 어떤 부탁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그 농부에게 부탁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나 그러면 농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다. 사람들을 돕는 일이 마냥 즐거웠고 기분이 좋았다. 성격이 유쾌한 그 농부는 밖에 나가면 살판이 났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농부를 좋아했다. 일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농부와 같이 있으면 온갖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렇듯 농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말 한마디 못하고 조용히 지내야만 했다. 농부보다 나이가 많은 아내는 남편이 한마디라도 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부터 했다. 당신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멍청할까? 그러다 보니 아내 앞에서는 귀도 펴지 못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찍소리 못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내가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우선 가장 난처한 일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였다. 아내는 나이가 농부보다 훨씬 많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가 센 아내에게 밀렸다. 더욱이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친정이 시댁보다 지체가 조금 높고 손바닥만한 밭대기를 가져왔다고 처음부터 아내는 기가 살아있었다. 당신이 알긴 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툭하면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시댁 식구들마저 무시해버렸다. 그렇다 보니 농부는 점점 아내 앞에서 입을 다물어버리게 되었다. 평소 남편이 하는 일에 불평 불만이 많던 아내는 마침내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해댔다. 그리고 틀려먹었다고 잔소리를 하고 집에 늦게 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아내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다. 농부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잘못이 잘못이 있더라도 그래도 남편 아닌가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래도 착한 농부는 한편으로는 아내가 안쓰러워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의 언행은 점점 더 심해에만 갔다. 농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본래 마음 착한 농부지만 뭔가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심 끝에 농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덕망있는 박참봉 어른을 찾아가보자. 분명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자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는 척 하고 일찌감치 집을 나와서 조심스럽게 박참봉을 찾아갔다. 용기를 내서 찾아가긴 했지만 막상 집앞에 가자 머뭇거렸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하고 가르침을 정했다. 박참봉은 농부가 하는 말을 다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아내에게 더 친절을 베푸시오. 그게 상책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했다. 어떤 경우라도 다정하게 대하고 칭찬하는 걸 잊지 마시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오. 그게 모든 일의 근본이오.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되리라 믿소.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아내가 무섭지 않았다. 주눅이 들어 말도 제대로 못하던 농부는 그날 이후로 아내를 더 다정하게 대하고 칭찬하고 아내의 말을 경청했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 말대로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소.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하러 나갈 때도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언제나 다정하게 대했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내는 갑자기 변한 남편의 행동을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는 눈치였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친절과 칭찬은 더 확실해졌다. 그리고 아내가 지나치게 심한 말을 해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무조건 친절하게 대했다. 그리고 나이 많다고 소홀히 했던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했다. 그걸 보고 아내는 더는 심수를 부릴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언행에 대해 조용히 반성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도 남편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걸 보고는 아내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무턱대고 소리지르고 화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대했다. 그리고 껴안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아내를 시도때도 없이 안아주었다. 그러다 보니 불같은 성격의 아내가 온순해지고 어느새 부부의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까지 새어나왔고 살림살이도 늘어나고 마을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다정한 부부가 되었다. 왕자와 못된 신하 옛날 어느 왕국에서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왕과 왕비는 무척 기뻐하며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을 아들의 대부와 대모로 삼기로 했다. 성스러운 한 여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왕비가 말했다. 이보시오 우리 아이의 대모가 되어주겠소? 그렇게 하지요. 대부는 제가 찾아보도록 할 것이니 마음 쓰지 마시지요. 그 여인은 바로 성모였다. 성모는 천사에게 왕자의 대부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영세가 끝나자 대부와 대모는 아기에게 덕담을 했다.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리라. 원하는 소원은 다 가지리라. 그들은 떠나고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 왕은 어린 아들과 왕비를 두고 떠나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왕은 가장 충실한 늙은 신하 로건을 불러 당부했다. 내가 떠나면 왕비와 왕자를 잘 돌보도록 하라. 로건은 왕이 떠나자 한동안 왕비와 왕자를 돌보는데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왕비가 산책을 나간 동아이 그 충성스런 신하는 왕자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왕자를 숨겨두었다. 왕비가 산책에서 돌아와 보니 왕자가 보이지 않았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비가 신하에게 묻자 그 늙은 신하는 모르겠다며 딱 잡아댔다. 그뿐만 아니라 늙은 신하는 왕비가 왕자를 깊은 숲에 버려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고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왕은 신하에게 답장을 보내어 왕비를 감옥에 가두라고 말했다. 신하는 산속에 움막을 지어 왕자를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길렀다. 왕자가 여덟 살이 되었다. 아들아 큰 성을 갖고 싶으냐? 내 아버지 그러면 내 소원을 빌어라. 왕자가 소원을 빌자 큰 성이 생겨났다. 소원을 빌어라. 금은 보화와 아름다운 정원을 달라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정원도 생기고 많은 보석도 생겼다. 이제 착한 하녀도 있어야 겠지. 소원을 빌자 예쁜 하녀가 굴뚝을 통해서 나타났다. 신화는 왕자를 정원으로 내보낸 다음 하녀에게 말했다. 얘야 정원에 있는 저 아이를 없애주겠니? 전 싫어요. 신화가 왕자를 불러 말했다. 아들아 하녀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마음씨 착한 하녀 하나만 더 나오도록 빌어주겠니? 말을 마치자 다른 하녀가 나타났다. 신화는 다시 왕자를 정원에 내보내고 하녀에게 말했다. 얘야 정원에 있는 저 아이를 없애주겠니? 네 그러죠. 내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놓아라. 그러면 내가 비밀 얘기를 해줄게. 신화가 사냥을 떠나자 하녀가 왕자를 불렀다. 얘 그 노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너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저를 없애다니요? 왜 줘? 글쎄 난 모르겠어. 아무튼 나는 너를 해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염소 새끼를 잡아 두었다가 그에게 먹여야 겠다. 그러면 너를 없앤 줄 알고 나한테 비밀을 말해줄 거야. 하녀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방에 왕자를 숨겼다. 신화가 사냥에서 돌아와 왕자인 줄 알고 염소 고기를 먹으면서 하녀에게 말했다. 얘야 나하고 같이 먹자. 그리고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살자. 네 알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젠 내가 비밀을 말해주마. 그 아이는 왕자였는데 내가 훔쳐왔지. 그 애를 발각당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편이 더 낫거든. 그 아이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을 지냈으니까.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들통이 날 게 아니겠니? 그렇군요. 잘 하셨어요. 그 순간 왕자가 방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다. 나쁜 늙은이 너는 염소로 변하거라. 이 성은 먼지로 은은 돌멩이로 정원은 황무지로 착한 하녀는 내 바구니에 예쁜 장미가 되거라. 모든 게 그렇게 됐다. 왕자는 염소를 끌고 예쁜 장미바구니를 들고 소원을 빌었다. 아버지 성 옆에 아름다운 성이 있게 하라. 곧 아름다운 성이 아버지 왕궁 옆에 나타났다. 아침에 왕이 일어나 자기 성 옆에 그토록 크고 아름다운 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저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그 성문 앞에 어린 성주가 서 있었다. 폐하 크게 놀라셨습니까? 그렇다. 그대의 성은 내 성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데 누가 만들어 주었나? 왕자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폐하께서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지요? 했었어. 그런데 그게 잘못됐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그렇소.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만 아들을 헤쳐버렸어. 충실한 하인도 하나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어. 아드님과 신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물론이에요. 이리로 다가오십시오. 왕자는 염소를 향해서 말했다. 로건 이 못된 로건 사람으로 돌아와라. 이 말의 왕은 깜짝 놀랐다. 충실하던 신하 로건이 나타났다. 아니 로건이 염소가 되어 있었다니 웬일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저를 훔쳐간 다음 어머니를 배신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왕자가 모든 걸 설명하자 왕비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왕은 왕비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한 사실을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 후 왕자는 장미가 다시 예쁜 하녀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왕은 로건을 평생 지하 감옥에서 살게 했다. 황금 구두 열두 켤레 오래전 지혜기라는 젊은이가 행복을 찾아 넓은 세상으로 나갔다. 얼마쯤 가다보니 한 노인이 그를 보자마자 사정했다. 젊은이 난 늙어서 일할 수가 없어. 날 좀 도와주게. 어르신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을 음식이 있으니 나누어 드리겠어요. 잭이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몹시 기뻐했다. 그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잭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어서 반은 노인에게 주었다. 도시락을 먹고나서 다시 길을 가려는데 노인이 말했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한테 주었으니 나도 고맙다는 인사로 이 지팡이와 공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 물건들은 반드시 행운을 가져올 거야. 이 지팡이를 눈앞에 쳐들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지팡이로 이 공을 치면 공이 앞으로 굴러갈 테니까 차낸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게. 잭은 노인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공을 땅 위에 내려놓고 지팡이로 쳤다. 그러자 공이 굴러가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않고 계속 굴렀다. 그 뒤를 한참 따라가니까 성벽을 두껍게 쌓아놓은 커다란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그 성의 입구에는 커다란 감옥이 있었는데 그곳에 젊은이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사연은 이러했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가 어떻게 된 일인지 매일 밤 황금 구두를 열두 켤레나 달아 못쓰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은 몹시 걱정을 하던 끝에 누구든지 그 원인을 알아내는 사람에게는 공주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명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그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는 날에는 10년 동안 그 감옥에서 벽돌을 구워야 한다는 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명이 내리자 이 나라 저 나라 에서 왕자들과 훌륭한 귀족들이 찾아와서 왜 공주가 매일 밤 황금 구두를 달케 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내서 공주와 그 나라의 절반을 상금으로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잭은 곧장 공전으로 가서 자기가 공주의 비밀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왕은 잭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만두는 게 좋겠네. 자네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해낼 수 없지 않겠나. 그러나 잭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 그렇다면 앞으로 사흘밤만 공주의 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게. 하지만 사흘밤이 지나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는 날에는 자네를 사형에 처할 테니 그리 알게. 좋습니다. 잭은 그날 밤부터 공주의 방에서 자게 되었다. 공주의 방에는 잭이 잠을 잘 침대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잭은 침대의 귀퉁이에 지팡이를 세워놓고 거기에 배낭을 걸어놓고 잠을 자지 않고 상황을 알아봐야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자리에 누웠다.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으나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깨어보니 이미 환하게 밝은 대낮이 되어 있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다니.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겠다고 잭은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 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잭에게는 하룻밤밖에 더 남아있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잭은 침대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잠이 깊이 든 척 하고 있었다. 얼마쯤 있으니 누군가 공주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잠이 깊이 들었나요? 공주가 대답했다. 네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침대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정말 잠이 깊이 들었는지 시험을 해봐야지. 여자는 황금 바늘을 꺼내더니 잭의 발 뒤꿈치를 찔렀다. 잭은 참을 수 없이 아팠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잠이 든 척 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안심하고 황금 바늘을 찔러준 채 가버렸다. 여자와 공주가 공주의 침대를 옆으로 치우자 그 밑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그들은 그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잭은 급히 일어나서 황금 바늘을 뽑아서 배낭에다 꽂아넣고 지팡이를 눈앞에 들어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그들의 뒤를 따라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마침내 나무와 꽃이나 풀이 모두 다 은으로 되어 있는 숲에 이르게 되었다. 은으로 된 숲에 도착하자 잭은 나뭇가지를 꺾어 배낭에 집어넣었다. 공주가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가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공주가 말했다. 아니에요 바람소리 에요 여자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나무와 꽃과 풀이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는 숲에 이르게 되었다. 황금 숲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잭은 또다시 나뭇가지를 꺾어 배낭 속에 집어넣었다. 공주는 그 소리를 듣고 또다시 뒤를 돌아다보며 누가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건 바람 때문이에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무나 꽃이나 풀이 모두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숲에 이르게 되었다. 그 다이아몬드 숲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잭은 또다시 나뭇가지를 꺾어 배낭 속에 집어넣었다. 마침내 커다란 호숫가에 이르게 되었다. 그 호수에는 조그만 보트 한 척이 떠 있었다. 공주와 여자는 그 보트 위에 올라탔다. 보트가 호숫가를 떠나가려고 할 때 잭은 간신히 보트 위에 올라탔으므로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공주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큰소리로 말했다. 틀림없이 누가 우리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바람 바람 때문 이에요. 반대편 언덕에 닿자 거기에는 커다란 공전이 있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게 생긴 트롤이 나와서 공주를 맞아들였다. 트롤이라고 하는 건 숲이나 강이나 산이나 바다에서 살아가는 도깨비였다. 트롤은 공주를 공전 안으로 데리고 갔더니 오늘 밤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공주는 도중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아무래도 누가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트롤과 공주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잭은 공주의 의자 뒤에 서 있다가 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자 황금 나이퍼와 포크를 배낭 속에 집어넣었다. 트롤과 공주는 갑자기 나이퍼와 포크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트롤은 신경쓰지 말고 춤이나 추자고 했다. 그래서 공주는 트롤하고 열두 번 춤을 추게 되었는데 한 번 출 때마다 황금 구두가 한 켤레씩 달아버렸다. 마지막 춤이 끝나자 공주는 구두를 모두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잭은 그걸 집어서 자기 배낭 속에 집어넣었다. 춤이 끝난 후 트롤은 공주를 배웅하며 보트가 있는 데까지 따라왔다. 잭도 뒤따라와서 보트 위에 올라타고 반대편 언덕에 닿자마자 맨 먼저 뛰어내려서 급히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공주가 자기 방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이미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자는 척했다. 아침이 되자 왕이 찾아와서 공주의 비밀을 알아낸느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잭은 지난 밤에도 잠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슬퍼했다. 하지만 공주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다. 저 사람을 어서 사용이체 해주세요. 잭은 마침내 사용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왕과 공주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잭은 사형대위에 올라서더니 왕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 지난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니 그 꿈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왕이 허락하자 잭이 꿈 얘기를 시작했다. 제가 지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공주님에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와서 제가 잠이 들었는지 알아보려고 황금바늘로 제 발뒤꿈치를 찔렀습니다. 이게 그 바늘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잭은 배낭 속에서 바늘 한 개를 꺼냈다. 그리고 꿈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자가 공주의 침대를 구석으로 밀어넣자 그 밑에 계단이 나타나서 우린 그 계단 아래로 내려갔죠. 그리고 어떤 숲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숲은 모두 은으로 되어 있었죠. 제가 그 가지 하나를 꺾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나뭇가지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이나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는 숲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나뭇가지를 꺾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나뭇가지입니다. 다음에는 모두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숲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나뭇가지도 꺾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나뭇가지입니다. 아직도 꿈 얘기는 계속됩니다. 우린 또 걸어갔고 커다란 호수가에 이르게 되었죠. 그 호수 위에 있는 보트에 공주님과 그 여자가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히 그 보트에 올라타서 호수 반대편 언덕에 있는 커다란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 궁전에서 트롤이 나와서 공주를 반갑게 맞으며 궁전 안으로 들어가더니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전 공주님의 뒤에 서서 식사가 끝났을 때 접시와 칼과 포크를 모두 배낭 속에 집어넣었죠. 이게 바로 그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꿈은 계속됩니다. 얼마 안 가서 트롤이 공주님을 보고 춤을 추자고 하자 공주님은 열두 번이나 트롤과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춤을 출 때마다 황금 구두가 한 켤레씩 달콘했죠. 마지막 춤이 끝나자 공주님이 황금 구두를 팽개쳐버려서 그걸 집어서 배낭 속에다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그 구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은 공준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먼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꾼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매우 기뻐했지만 공주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아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은 마침내 그들을 결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잭은 먼저 트롤에게 갔다 와야 한다고 말하고 공주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공주에게서 금반지를 받아낸 잭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 은숲 황금숲 다이아몬드 숲을 지나 호수를 건너 트롤이 사는 궁전으로 갔다. 트롤에게 다가간 잭은 트롤의 심장을 발 뒤꿈치에서 뽑아낸 황금바늘로 찌르고 공주에게서 가져온 반지를 그 밑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그 즉시 트롤이 쓰러지고 말았다. 잭은 돌아오는 길에 다이아몬드 숲에 이르게 되자 트롤의 피 한 방울을 땅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나무와 꽃과 풀들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로 변하며 마법이 풀리게 된 걸 기뻐했다. 많은 사람이 잭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이아몬드 숲은 어떤 왕이 다스리던 살기 좋은 나라였다. 잭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황금숲에 이르렀다. 거기서도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자 나무와 꽃과 풀들이 사람이 되어 다시 한 나라가 되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잭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잭은 또 사람들을 거느리고 은숲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도 피 한 방울을 땅 위에 떨어뜨리자 나무와 꽃과 풀들이 모두 사람이 되어 또다시 잭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잭은 세 나라 사람들을 모두 다 거느리고 왕의 나라로 돌아와 트롤을 없애고 사람들을 구하게 된 얘기를 들려주었다. 공주도 이제 트롤의 마법에서 풀려났고 잭을 보고 기뻐했다. 마침내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잭은 세 나라의 왕이 되었다. 땅속에 있는 세상 옛날 일적에 엔포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사냥꾼 이었고 항상 사냥을 함께 다니는 개가 한 마리 있었다. 정글이 매우 험난해서 엔포비는 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개에게 작은 방울을 달아주었다. 언젠가 사냥을 나갔을 때 무슈라고 하는 작은 동물이 정글 숲 사이로 튀어나왔다. 개는 사냥감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사냥꾼은 개를 쫓아갔다. 하지만 정글을 샅샅이 뒤졌지만 무슈는 잡히지 않았다. 마침내 무슈가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사냥꾸도 뒤를 따라갔다. 엔포비가 도착해서 보니 동굴이 마치 터널 입구처럼 보였다. 엔포비는 사냥꾼의 방울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을 듣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소리를 따라갔다. 엔포비는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자 그 소리를 따라서 점점 더 어둡고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갔다. 무슈를 잡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동굴의 끝이 보였고 엔포비는 지구 중심에 있는 나라에 왔다는 걸 알았다. 아름다운 정원과 나무 꽃과 강이 있고 양과 거위대가 있고 소가 무리지어 푸른 들판에서 풀을 뜯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여전히 무슈는 계속해서 도망을 갔고 사냥개도 그 뒤를 계속해서 쫓고 있었다. 엔포비도 놀라서 좌우를 두리병거리면서 그들을 따라달렸다. 엔포비는 사냥개와 무슈를 쫓아서 어느 정원으로 들어갔다. 아직도 사냥개는 무슈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뜰의 중앙에 늙은 노인이 조용히 앉아있었다. 엔포비가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인사를 하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왜 여기에 온 거지? 엔포비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개는 제 사냥개 입니다. 정글에서 이미 무슈를 쫓고 있었는데 무슈가 동굴로 뛰어들어가자 제 사냥개 가 쫓아갔고 사냥개를 쫓아왔더니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물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나는 와론비다. 나는 지상으로 가서 사람들과 소, 양과 거위를 데리고 이곳 아름다운 죽음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거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너와 너의 사냥개 그리고 무슈는 영원히 이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사냥꾼은 구슬프게 울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와론비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 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만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너를 보내주마. 아무에게도 내가 본 곳이나 내가 다녀간 곳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면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발설하게 된다면 내가 직접 너를 데리러 갈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엔포비가 기쁜 마음으로 약속하자 노인은 그에게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사흘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아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엔포비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와 아내 친척들은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 질문에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무슈를 사냥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물어봐도 그가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자 마침내 가족들도 지쳐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서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다시 물었다. 내 아들 엔포비야 정글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내게 말해다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비밀로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누구에게 약속했니 아들아 내 엄마에게 살짝 알려줄 수는 없겠니 마침내 엔포비가 말했다. 제가 정글에서 지난 사흘 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드린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니 내 아들아 내 마음은 이미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니 마침내 엔포비는 어머니에게 무쇼와 터널 그리고 땅의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와 와론비라고 하는 늙은 노인에 대해서 모두 털어놓았다. 적막하고 고요한 그날 저녁 그는 엔포비 엔포비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와론비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나와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엔포비의 친구들은 그가 보이지 않자 다시 사냥을 간 것으로 생각했다. 엔포비의 늙은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고 정글로 들어가 와론비의 나라로 이어지는 동굴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수많은 사람이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 동굴을 찾을 수 없었고 아무도 엔포비가 지상으로 다시 오는 걸 보지 못했다. 하인젤 난쟁이 어느 마을에 하인젤이라고 불리는 난쟁이들이 있었다. 이 난쟁이들은 친절하고 상냥해서 일이 많아 힘들어하는 하인들이나 주부들 또한 일꾼들을 도와주었다. 하인젤 난쟁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독일 여기저기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마을은 쾰른 이었다고 한다. 그 난쟁이들이 오래된 마을인 쾰른 을 좋아한 데는 아마 무슨 까닭이 있었던 모양이다. 밤에 오면 어떤 집이나 적어도 한 명 정도의 하인젤 난쟁이가 살그머니 숨어 들어왔다.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다. 그들 덕분에 이 마을 주부들이나 하인들은 아주 편안하게 지냈다. 그건 오로지 하인젤 난쟁이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밤사이 부풀어오른 반죽으로 빵을 구우려고 어머니들은 새벽같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아주 말랑말랑하게 구워진 빵을 화덕에서 꺼내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구두빵 아저씨는 본을 떠서 가죽을 재단에 두기만 하면 되었다. 이튿날 아침이면 말쑥한 새구두가 완성되어 있었다. 손님이 오거나 주일 전날이면 집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것이 모두 하인젤 난쟁이들의 덕분이었다. 그릇은 반질반질 윤이 났으며 식탁은 깨끗이 닦여져 있었다. 마룻바닥에는 새 융단이 깔려 있고 유리차는 한 장 한 장 모두 수정처럼 맑게 닦여져 있었다. 또 이 마을 사람 중에는 특별히 하인젤 난쟁이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다른 집보다 곱절이나 일을 해주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가져왔다. 그런데 이 선물이란 게 대개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웃집에서 몰래 가져온 물건들이었다. 간혹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신부라도 데리고 오는 날이면 하인젤 난쟁이들은 굉장히 바빴다. 남의 집에서 훔쳐온 물건들을 가지고 집안의 절반 이상을 아름답게 꾸몄다. 이러한 집안을 둘러보며 신랑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친절한 난쟁이 친구들을 가진 나는 참 행복하구나. 하지만 다른 집에서는 없어진 물건들을 찾느라고 야단이었다. 구운 닭이나 베이컨을 물고 간 것은 옆집 개나 고양이일 거로 생각하며 억울하게도 개나 고양이들만 매를 맞았다. 또한 주걱이 없어진 집에서는 거지를 너무 푸대접했기 때문인지 모른다고도 생각했다. 하인젤 난쟁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누구도 난쟁이들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어두워지고 나서 왔다가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서 낮에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인젤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양복집 여자가 누구보다도 더 알고 싶어 했다. 여자의 가게는 하인젤 난쟁이들의 덕분에 아주 번창했다. 그러나 양복집 여자처럼 모든 것을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 여자는 가르쳐줄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물어보았다. 여자가 만나본 사람은 이웃집 사람들과 목사님 또는 딴 마을에서 온 사람들 뿐이었다.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도끼빕니다. 상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었으나 역시 목사님이었다. 게다가 자기 집을 항상 깨끗이 청소해주고 매일 아침 입을 자기 옷에 솔질을 말끔히 해주는 니가 가정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양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이곳은 쾰런 아닙니까? 이사온지 얼마 안되는 우리보다 당신 내가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말리는 걸 듣지 않고 매일 밤 자리에서 살짝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가 일하는 난쟁이들을 꼭 보고야 말겠다고 배로고 있었다. 그러나 난쟁이들은 언제나 여자가 오기 전에 모습을 감추었다. 어떤 밤에는 잠자리로 들어가는 척 하다가 부엌으로 나가 긴 의자 뒤에 생쥐처럼 숨어있기도 했다. 아니 쥐보다도 더 조용히 숨어있었다. 그러나 하인젤 난쟁이들은 속지 않았다. 그런 날 저녁에는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자가 지켜보는 날은 오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추위에 온몸이 얼어 덜덜 떨며 밤을 꼬박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난쟁이들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어느 날 아침 여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여자는 하루종일 밤이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만일 이야기라도 하면 틀림없이 못하게 말렸을 테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반대할 사람은 남편인 양복점 주인이었을 것이다. 양복점 주인은 하인젤 난쟁이들의 도움을 무척 고맙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자 여자는 부엌으로 내려가 콩항아리를 꺼냈다. 그리고는 계단마다 한 움큼씩 콩을 뿌려놓았다. 계단 맨 꼭대기까지 콩을 뿌리자 콩항아리는 비어있었다. 여자는 침대로 돌아와 자기가 한 일에 가슴을 설레이며 중얼거렸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야. 이제 두고 보라지. 난쟁이 하나가 콩을 밟아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아침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남아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여자는 눈을 감고 즐겁게 꿈을 꾸면서 잤다. 이튿날 아침 여자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 남편이 잠꼬대처럼 말했다. 아직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왜 그래? 여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콩이 뿌려져 있는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다. 그러나 하인젤 난쟁이들은 아무데도 없었다. 난쟁이들은 그날 그날 밤도 틀림없이 왔었다. 하지만 여자가 한 짓이 너무나도 괘심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가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로 그 집에는 난쟁이들이 두 번 다시 와주지 않았다. 그날부터 여자는 매일같이 집안을 쓸고 닦고 하느라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하여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에 지친 남편한테서 날마다 잔소리마저 들어야 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남편은 하루에도 열 번 이상 그렇게 야단을 쳤다. 하지만 하인젤 난쟁이들을 화나게 해서 두 번 다시 못 오게 한 사람은 이 여자뿐이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인젤 난쟁이들이 오는 집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그들이 이 거리에서 한꺼번에 아주 떠나버리게 되는 날이었다. 난쟁이들은 화난 대낮에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큰 길을 행진하면서 떠나갔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말했다. 하인젤 난쟁이들이 지나간다. 사람들은 창가나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을 보려고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그날도 하인젤 난쟁이들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큰 길을 지나서 거리 저쪽으로 가는 것은 들었지만 난쟁이들의 모습은 절대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음악소리는 번화한 거리를 지나고 들을 넘어 아득히 사라져 갔다. 그날 이후 난쟁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퀼런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인젤 난쟁이들이 있을 때보다 행복하지 못했다. 고르군의 머리 페르세우스는 공주 다나의 아들이었다. 페르세우스가 아기였을 때 나쁜 사람들이 페르세우스와 어머니를 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졌다. 폭풍 때문에 상자는 해안에서 멀리 떠다녔고 거친 파도에 상자가 흔들리면 다나에는 파도가 상자를 집어삼킬 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이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상자는 가라앉거나 뒤집히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녔다. 밤이 되자 상자는 외딴 섬으로 가까이 떠다니다가 어부 딕티스의 그물에 걸려 백사장으로 올려졌다. 그 섬은 어부의 형이었던 폴리덱테스 왕이 다스리는 세리포스였다. 어부는 매우 인간적이었고 정직했으며 다나에와 페르세우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무기를 잘 다루고 강하고 활동적인 멋진 젊은이로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살펴주었다. 폴리덱테스 왕은 상자에 담겨 섬에 떠내려온 낯선 여자와 아이를 알게 되었다. 그는 어부인 동생처럼 착하거나 친절하지 않은 매우 못된 왕이었다. 얼마 지난 후 그는 페르세우스에게 위험한 일을 맡겨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악한 왕은 페르세우스가 무모하게 덤빌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마침내 착한 계획이 떠오르자 페르세우스를 그곳에 보내기로 했다. 페르세우스는 왕궁으로 가서 왕자에 앉아있는 왕을 만났다. 페르세우스요 멋진 젊은이가 되었구나. 너와 그대의 어머니가 나와 내 동생 어부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왕은 교활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폐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왕은 여전히 교활한 웃음을 입가에 띄우면서 말했다. 자 그렇다면 맡을 임무를 제안하겠다. 자네는 용감하고 모험심이 많으니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페르세우스 나는 아름다운 히포다미아 공주와 결혼할 것이다. 결혼할 때 신부에게 귀하고 아주 진귀한 선물을 하는 게 관습이지. 솔직하게 고백하면 공주의 특이한 취향에 맞는 선물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네. 그런데 오늘 아침 내가 찾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 폐하께서 그걸 찾는데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믿는 것처럼 자네가 용맹스러운 젊은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지. 폴리덱테스 왕은 건의 있게 말했다. 아름다운 히포다미아 공주에게 내 마음을 전할 선물은 바로 뱀 머리카락을 가진 고루곤의 머리라네. 페르세우스 부탁이니 자네가 고루곤의 머리를 가져오게. 히포다미아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자네가 고루곤의 머리를 빨리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내 행복은 더 커질 걸세. 내일 아침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에 믿음직스러운 젊은이여. 고루곤 머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게 아름다운 히포다미아 공주의 마음에 들어야 하니 최상의 상태로 가져와야 하네. 페르세우스는 왕궁을 떠났으나 여전히 폴리덱테스 왕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귓전에 들렸다. 페르세우스를 함정에 빠지게 한 사실을 사악한 왕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페르세우스가 뱀 머리카락을 가진 고루곤의 머리를 배러 간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모든 사람은 뛸 듯이 기뻐했다. 섬에 사는 사람들도 왕처럼 사악했고 다나에와 아들에게 엄청난 불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악한 세리포스 섬의 착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어북뿐이었다. 페르세우스가 걸어가자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고 서로 눈짓을 하면서 큰소리로 조롱했다. 고루곤한테 물려 죽겠구만. 당시에 고루곤은 셋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또는 지금까지 가장 기묘하고도 끔찍한 괴물들이었다. 고루곤 세자매는 여자의 형상을 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무시무시하고 해를 끼치는 용의 형상이었다. 세자매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흉축했다. 믿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머리카락 대신에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수백 마리의 뱀이 머리에 달려있었다. 고루곤은 크고 기다란 어금니와 두 손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몸은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금속 비늘로 덮여있었다.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날개는 순금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다. 특히 태양 아래를 날 때는 더욱 눈부셨다. 사람들은 하늘높이 날아다니는 고루곤의 광채가 비치기만 해도 곧바로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숨어버렸다. 머리카락보다는 뱀에 물릴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니면 무시무시한 어금니에 머리를 물릴까봐 그랬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청동발톱에 온몸이 찢겨나갈까봐 두려워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지만 피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무시무시한 고루곤한테 가장 무서운 건 고루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즉시 생명없는 차가운 돌로 변한다는 것이다. 사악한 폴리덱테스 왕이 순진한 페르세우스에게 저지른 짓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페르세우스 자신도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뱀 머리카락을 지닌 고루곤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오기보다 자신이 돌로 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건 황금 날개 금속 비늘에 긴 어금니 청동발톱에 뱀 머리카락을 가진 괴물과 싸워 목을 베어와야 하는데 쳐다봐도 안되고 눈을 감고 싸워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적을 치려고 팔을 올리는 순간 쳐다보게 되면 돌로 변해 수세기 동안 그 상태로 서있다가 풍화되어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용맹스러운 업적을 수없이 떨치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젊은이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 암담해진 페르세우스는 앞으로 할 일을 어머니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허리에 칼을 차고 방패를 챙겨 섬을 떠났다. 육지로 건너가 외딴 곳에 있으니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슬픔에 젖어있는 그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베르세우스요 왜 슬퍼 하는가. 그는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에 낯선 사람이 있었다. 민첩하고 총명해 보이는 젊은이가 어깨에 망토를 걸치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이상하게 꼬인 지팡이 그리고 심하게 휘어진 칼을 차고 있었다. 그는 운동을 무척 잘하는 사람처럼 활기찼고 높이 뛰기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할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 젊은이는 생기가 넘치며 유쾌하고 모르는 게 없어 보였다. 페르세우스는 소심한 어린애처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생각에 몹시 부끄러웠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눈물을 닦고 용감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말했다. 슬프다니요.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앞으로 이겨내야 할 모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호 그래 낯선 젊은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모험 이야기를 들어볼까?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힘든 모험을 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도와주었지. 아마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네. 이름이 여러 개 있지만 퀵실버라는 이름이 그래도 제일 잘 어울리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그런 다음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도록 하지. 낯선 젊은이의 말에 페르세우스는 기분이 나아졌다. 그는 퀵실버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퀵실버가 일이 잘 풀리도록 조언을 해줄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고 간단하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했다. 폴리덱테스 왕이 고루곤의 머리를 아름다운 히포다미아 공주에게 결혼선물로 주고 싶다고 했던 이야기와 왕에게 고루곤의 머리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돌로 변할까 두렵다는 내용이었다. 돌로 변한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 멋진 대리석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석상이 사그라지기 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석상으로 있는 것보다 몇 년이라도 젊은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무래도 낫지. 퀵실버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당연하죠. 페르세우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로 변했다면 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일이 잘 되도록 희망을 풀어봅시다. 퀵실버는 용기를 주며 말했다.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지금은 아주 나쁜 상황이지만 누이 동생하고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네. 누이 동생이라뇨? 내 누이 동생은 지혜가 상당히 뛰어나지. 물론 나도 지혜가 뛰어나지만 용감하고 신중하고 우리 조언을 따르면 돌이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네. 먼저 거울처럼 얼굴이 비칠 때까지 방패를 닦게. 고르곤의 머리를 배러가는 페르세우스의 여행길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시작되었다. 방패로 고르곤의 무시무시한 발톱을 막는 게 아니라 얼굴이 비칠 정도로 빛나게 하라니 이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퀵실버가 자신보다 지혜가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는 부지런히 방패를 문질러 닦았다. 방패는 순식간에 8월 대보름달처럼 번쩍번쩍 빛이 났다. 퀵실버는 미소를 짓고 쳐다보더니 그만하면 됐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굽어있는 자신의 칼을 뽑아서 페르세우스가 가진 낡은 칼 대신 차게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 칼날이 날카로워. 새와 청동을 단번에 배워버리지. 자, 이제 림프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줄 새 노파를 찾아보지. 퀵실버가 말했다. 새 노파가 누구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아주 특이하지. 퀵실버가 큰 소리를 웃으면서 말했다. 그들은 세 명인데 눈도 하나고 이빨도 하나밖에 없어. 게다가 별빛이 비출 때나 해질녘에만 볼 수 있다네. 햇빛이나 달빛에는 그 모습을 절대 드러내지 않거든. 그런데 새 노파를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바로 무시무시한 고루건을 찾으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고루건을 찾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이 몇 가지 있다네. 먼저 새 노파를 찾아야 돼. 그들만 찾으면 고루건이 가까이 있다고 믿어도 되지. 자, 빨리 서두르게. 페르세우스는 퀵실버의 지혜를 확신하고 더는 물어보지 않고 모험을 떠났다. 퀵실버의 발걸음이 너무나 빨라 페르세우스는 있는 힘을 다해야 퀵실버와 함께 걸을 수 있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는 퀵실버가 빨리 걷게 해주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은 게 아닌가 의심했다. 그때 페르세우스가 옆에서 퀵실버를 쳐다보았는데 머리 양옆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 머리에 특이하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을 뿐이었고 퀵실버가 빨리 걸을 수 있었던 건 꼬인 지팡이 때문이었다. 페르세우스도 점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자 여기 퀵실버가 말했다. 물론 그는 페르세우스가 자신을 따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 지팡이는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할 것 같군. 아마 세리포스 섬에서 자네보다 빠른 사람은 없을 거야. 날개 달린 신발만 있다면 훨씬 빨리 걸을 수 있겠죠. 페르세우스는 퀵실버의 발을 슬쩍 보면서 말했다. 그런 신발을 얻을 수 있나 알아봐야겠군. 지팡이는 페르세우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의 손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페르세우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걸었다. 퀵실버는 지금까지 겪었던 재미있는 모험담을 들려주었고 지혜와 재치로 위기를 극복한 상황을 말해주었다. 페르세우스는 퀵실버가 세상을 잘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퀵실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지혜가 자라기를 바라며 그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퀵실버는 이번 모험에 누이 동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동생은 어디에 있나요? 곧 만나게 되는 건가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필요할 때 만나는 법이야. 그런데 동생은 나와는 성격이 전혀 딴판이야. 용감하고 신중하지만 미소도 거의 짓지 않고 절대 웃지 않지. 중요할 때 말고는 전혀 말이 없어. 지혜가 넘치는 대화 말고는 듣지도 않아. 저런 말 걸기도 쉽지 않겠네요? 확신하건대 그 애는 성취욕이 무척 강해. 퀵실버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예술이나 과학에도 뛰어나고 간단히 말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 애를 지혜로 만들어졌다고 불러.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취향 하고는 달라. 동생과 같이 다니면 나보다 훨씬 재미없을 거야.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아마 고루건을 만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들은 인적이 전혀 없고 심지어 여행객조차 한 번도 오지 않았을 것 같은 거칠고 황량한 곳을 걷고 있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페르세우스는 암울한 기분으로 퀵실버를 쳐다보며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쉿 조용히 퀵실버가 속삭였다. 소리 내지 마. 조금 있으면 새 노파를 보게 될 거야.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새 사람의 눈은 하나지만 시력이 워낙 좋아 평범한 여섯 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퀵실버는 페르세우스에게 새 노파가 눈 하나를 어떻게 같이 쓰는지 설명했다. 눈을 서로 옮겨가며 쓰고 있지. 마치 안경을 쓰는 것처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이 아니라 괴짜 안경을 쓰듯이 말이야. 세 명 중 한 명이 얼마 동안 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건네고 그 사람은 눈을 바닥 끼고는 훤히 보이는 세상을 즐겁게 누리겠지. 그러니 세 명 가운데 오직 한 명만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지. 희한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직접 본 적도 있지만 눈 하나로 세상을 보는 새 노파처럼 이런 기이한 이야기와는 비교가 안 되지. 페르세우스는 너무나 황당한 말이라서 퀵실버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그런 노파들이 어디에 있다고.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거야. 쉿 조용해 그들이 오고 있어. 페르세우스는 땅거미가 지는 주위를 열심히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워 그들의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기다란 백발 머리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페르세우스는 두 명의 이마 한가운데에 눈 구멍이 뚫린 걸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밝고 나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어두운 한밤 중에도 대낮처럼 사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세 사람의 시력이 단 하나의 눈에 합쳐진 것 같았다. 그래서 새 노파는 동시에 사물을 보듯이 편안하게 함께 걸어 다녔다. 이마에 눈이 달린 한 노파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두 노파를 이끌었다. 페르세우스는 그 노파가 자신들이 숨어있는 숲을 꿰뚫어볼까 눈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그런데 숲에 다가가기 전에 새 노파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스케어 크로우 눈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어. 이젠 내 차례라고. 나이트메어 조금만 기다려. 숲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대체 뭔데? 나이트메어가 언짢게 말했다. 나도 너처럼 숲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눈은 네 눈이기도 하지만 내 눈이란 말이야. 나도 너처럼 잘 쓸 줄 알아. 아니 내가 더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 어서 눈을 줘. 그런데 이번에는 세이크 조인트라는 세 번째 노파가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눈을 낄 차례라고 했다. 입씨름 끝에 스케어 크로우가 눈을 빼서 손에 올려놓았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죠. 그리고 멍청하게 싸우면 이제 그만하자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어. 어서 빨리 껴.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가 낄 거야. 그러자 나이트메어와 세이크 조인트는 스퀘어 크로우의 손에서 눈을 잡아채려고 더듬거렸다. 그러나 둘 다 볼 수 없어 쉽게 눈을 낚아채지 못했다. 나이트메어와 세이크 조인트처럼 똑같이 어둠 속에 있게 된 스퀘어 크로우 역시 눈을 손에 주려는 손이 누구 손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새 노파는 당황하면서 허둥지둥 하였다. 손에 들고 있는 눈은 별처럼 빛났지만 새 노파는 한 줄기 빛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앞을 보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다. 퀵실버는 세이크 조인트와 나이트메어가 눈을 잡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리고 스퀘어 크로우와 서로 엇갈려 눈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바로 지금이야! 퀵실버가 속삭였다. 어서 서둘러 눈을 이마에 넣기 전에 어서 빨리 가서 스퀘어 크로우의 손에 있는 눈을 가져와! 새 노파가 여전히 서로 탓하면서 싸우는 동안에 페르세우스는 숲에서 튀어나와 곧바로 눈을 낚아챘다. 페르세우스의 손에 놓여있는 눈은 눈부시게 빛났고 눈썹만 있으면 윙크하듯 다 알고 있다는 눈길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새 노파는 눈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서로 눈을 가져간 줄 알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새 노파를 더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페르세우스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이봐요! 서로 싸우지들 마세요! 잘못이 있다면 제 잘못입니다! 아주 멋진 여러분의 눈을 제가 쥐고 있으니까요! 우리 눈을 가지고 있다고 니가 도대체 누군데! 새 노파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다. 낯선 목소리를 듣고는 눈이 없어져서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떨었다. 이제 우린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장림이 되었다고! 어서 눈을 돌려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눈이야! 어서 돌려줘! 넌 눈이 두 개 있잖아! 어서 돌려달라고! 퀵실버가 석삭였다. 어서 말해! 하늘을 나는 슬리퍼와 요술지갑 그리고 투명투고를 가진 램프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해! 페르세우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들!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아무 이상 없이 밝은 눈을 돌려드릴 겁니다. 램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즉시 말입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램프가 아주 많다고 하지. 숲에 산다는 말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울창한 숲에 산다는 말도 있어. 그리고 샘물 속에서 멋진 집을 짓고 산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램프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린 황혼역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저 불쌍한 늙은이란 말이야. 게다가 눈이라고는 하나뿐인데 그걸 훔쳐가다니 어서 돌려줘.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어서 돌려만 줘. 스케어 크로우가 소리쳤다. 존경하는 할머니들. 페르세우스의 어머니는 언제나 공손한 말을 써야 한다고 가르쳤다. 눈은 제 손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램프가 있는 곳만 가르쳐주면 곧바로 돌려드릴 겁니다. 제가 찾는 램프는 요술지갑에 하늘을 나는 슬리퍼 그리고 투명투구가 있다고 합니다. 오 저런 이 젊은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새 노파는 매우 놀라면서 똑같은 말을 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슬리퍼라. 바보처럼 잘못 신었다간 발이 머리보다 높이 날아다니겠군. 투명투구라. 만약에 투구가 너무 작아 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요술지갑이라. 도대체 그런 것도 있나?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어. 젊은이는 원래 갖고 있던 눈에 우리 눈까지 합쳐 세 개니 우리 세 명의 장님보다 직접 찾아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페르세우스는 새 노파가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게 미안해 눈을 돌려주고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때 퀵실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속지마. 림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사람은 이 노파들 뿐이야. 림프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뱀 머리카락이 자라는 고루곤의 머리를 절대로 자를 수 없어. 눈을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러면 일이 불릴 거야. 퀵실버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새 노파는 눈 하나를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여섯 개의 눈처럼 귀중히 여겼다. 달리 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마침내 페르세우스에게 림프가 있는 곳을 말해주었다. 페르세우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한 명의 이마에 넣어주고 고마움을 전하며 그곳을 떠냈다. 페르세우스가 얼마 가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페르세우스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눈을 끼고 있던 스케어 크로우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새누파가 말다툼을 하며 서로 간의 조화를 깨트리며 싸우는 건 심각한 문제였다. 눈이 없어서 불편하게 지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들은 헤어질 수 없는 동반자란 것이 확실했다. 킥실버와 페르세우스는 림프를 찾으려고 서둘러 지름길로 가고 있었다. 새누파가 림프를 빨리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주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림프를 찾았다. 림프는 새누파와 정말 달랐다. 새누파는 늙을 대로 늙었지만 림프들은 젊고 아름다웠으며 반짝이는 두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페르세우스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림프들은 퀵실버와 친한 것 같았다. 페르세우스가 앞으로 겪어야 할 모험을 퀵실버가 들려주자 림프들은 보관하고 있던 귀중한 물건을 페르세우스에게 내어주었다. 처음에 그들은 사슴 가죽에 정교하게 술을 넣은 조그만 지갑을 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그것이 바로 요술 지갑이었다. 림프들은 그 다음으로 뒤꿈치 양쪽에 조그맣고 멋진 날개가 달린 슬리퍼를 가져왔다. 페르세우스 신어봐.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모험을 떠낼 거야. 페르세우스는 한쪽 신발을 신고 한쪽은 옆에 놔두었다. 그런데 그 신발에서 갑자기 날개가 솟아나더니 파닥거리면서 날아올랐다. 퀵실버가 훌쩍 뛰어올라 잡지 않았더라면 그 신발은 날아갈 뻔했다. 그가 페르세우스에게 신발을 주면서 말했다. 조심해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얼마나 놀라겠어. 신발을 신자 페르세우스는 둥둥 떠올랐고 날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한두 발을 내리디자 퀵실버와 림프 머리 위로 높이 올라갔고 다시 내려오기가 어려웠다. 날개 달린 슬리퍼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퀵실버는 페르세우스의 어정쩡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투명 투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마음씨 좋은 림프들은 깃털 장식이 있는 투구를 가져왔다. 이제 페르세우스가 머리에 쓰는 일만 남았다. 투구를 쓰자 아주 멋진 일이 벌어졌다. 투구를 쓰기 전에 페르세우스는 곱실거리는 금발이었고 발그레한 볼에 허리에는 굽은 칼을 차고 팔에는 번쩍거리는 방패를 가진 멋진 청년이었다. 용기와 활기가 넘치는 그리고 영광의 빛으로 빚어낸 바로 그 모습 이었다. 그런데 하얀 이마까지 내려오는 투구를 쓰자 지금까지의 페르세우스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투명 투구조차도 사라졌다. 페르세우스 어디에 있는 거야? 퀵실버가 물었다. 여기에 있어요. 페르세우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투명한 대기에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조금 전 그곳에 있어요. 왜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 투구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니 고루곤도 보지 못할 것 같군. 이제 나를 따라와. 하늘을 하늘을 슬리퍼를 신고 제주를 멋지게 부려보자고. 그 말과 동시에 퀵실버의 모자가 날개를 폈다. 그의 몸이 가볍게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페르세우스가 그 뒤를 따랐다. 공중으로 수백 피트 날아올랐을 때 페르세우스는 재미없는 땅을 떠난 기쁨을 누렸고 새처럼 헐헐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제 어두운 밤이었다. 페르세우스가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 보니 둥근 은빛 밝은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달에 올라가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는 다시 아래를 보았다. 달빛을 머금은 바다, 호수, 강, 만년설을 자랑하는 산뽕우리, 들판,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숲,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도시, 달빛에 뒤덮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 세리포스 섬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구름 가까이 다가가 봤다. 은빛 털처럼 보송보송해 보이더니 막상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니 추위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공기도 축축했다. 그들은 구름에서 곧바로 빠져나와 달빛으로 들어갔다. 보이지 않는 페르세우스 맞은편으로 날아오른 독수리도 있었다. 순식간에 번쩍이면서 떨어지는 유성은 정말 볼만했다. 그건 마치 큰 횃불이 하늘에 불을 밝히는 것 같았고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달빛이 열게 느껴졌다. 페르세우스는 옆쪽에서 팔랑거리는 옷자락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그 옆에는 퀵실버밖에 없었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옷자락 소리가 들리는데 페르세우스가 물었다. 아 내 누이 동생이야 우리와 함께 가는 중이야 누이 동생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동생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직 모르지 시력도 무척 뛰어나 지금도 자네를 볼 수 있어 장담하건대 고르곤도 누이가 제일 먼저 발견할 거야 그들은 날아가다가 거대한 바다를 보게 되었다. 기다란 해변에 파도가 밀려들고 깎아지른 절벽에는 물거품이 치고 있었다. 출렁거리는 파도가 천둥소리와도 같은데 페르세우스의 귀에 들릴 때는 아이가 잠들면서 옹알거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들렸다. 바로 그때 페르세우스는 달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차분하고 경쾌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페르세우스 저기 고루군이 있어.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군요. 우리 바로 아래 해변에 지금 돌을 던지면 고루군에게 곧바로 떨어질 거야. 내가 말했지 동생이 제일 먼저 발견할 거라고 그 말대로 됐잖아. 그들은 이 삼천 피트 아래로 곧장 내려갔다. 모래 사장 쪽만 빼고 바위로 빙 둘러 있는 해안으로 하얀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검은 바위 절벽 밑에 하얗게 보이는 물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로 커다란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자는 고루군이었다. 무시무시한 괴물을 잠재우려면 사람들 귀를 먹게 할 만큼 엄청난 소리가 있어야 했다. 고루군의 금속같은 비늘과 백사장 위로 펼쳐진 황금빛 날개는 달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다.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청동 말툽은 파도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 조각을 움켜쥐고 있었다. 고루군은 불쌍한 인간을 갈기갈기 찢는 꿈을 꾸며 자고 있었다. 머리에 달린 뱀들도 잠을 자는 것 같았다. 몸을 비틀고 머리를 들어 소리를 내가면서 갈라진 혀를 날름 거리다가 다른 뱀처럼 다시 잠을 자는 놈도 있었다. 고루군은 끔찍하고 거대한 곤충처럼 보였다. 얼굴을 가리고 누워있는 자세 때문에 운 좋게도 페르세우스는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만약 그가 그들을 정면으로 보았다면 곧바로 돌덩이로 변했을 것이다. 페르세우스 옆에서 퀵실버가 속삭였다. 지금이야. 지금 해치워야 해. 어서 서둘러. 고루군 자매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나면 그때는 늦은 거라고. 페르세우스는 칼을 뽑아 들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었다. 그런데 어떤 것부터 공격하죠? 셋 다 모습이 똑같아요. 모두 뱀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메두사입니까? 조심해. 지금 움직이고 있어. 몸을 뒤집는 게 바로 메두사야. 절대로 메두사를 보면 안 돼. 보기만 해도 돌로 변하니까. 반짝이는 방패에 비친 모습만 쳐다봐야 해. 페르세우스는 그제야 퀵실버가 방패를 열심히 닦아 거울처럼 광을 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방패에 비친 고루군의 모습은 마음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끔찍한 모습은 달빛이 반짝거리는 방패에 비치자 더 흉축했다. 독이 질질 흐르는 뱀들은 이마까지 꼬여있어 동시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뱀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험악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름다움이 있었다. 눈을 감은 걸 보니 고루군은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꿈을 꾸는 것처럼 불안한 표정을 드러내고 이를 갈고 청동 발톱으로 모래를 팠다. 뱀들도 고루군의 꿈을 느끼고 있는지 더욱 몸을 꿈틀거렸다. 뱀들은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몸부림치고 머리를 쳐들었다. 초조해하며 퀵실버가 속삭였다. 지금이야 어서 덤벼 페르세우스 옆에서 차분한 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방패를 쳐다봐. 그리고 정확히 찌르라고. 페르세우스는 방패에 비친 고루군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가자 끔찍한 메두사가 더 크게 느껴졌다. 마침내 팔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메두사와 가까워지자 페르세우스는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와 동시에 뱀들이 위협할 듯이 몸을 위로 바짝 올리고 메두사가 눈을 떴다. 하지만 때 떼는 이미 늦은 뒤 뒤 날카로운 칼날이 번개처럼 빠르게 내려쳤다. 메두사의 머리가 몸뚱이에서 떨어져 나갔다. 정말 잘했어! 퀵실버가 소리쳤다. 어서 머리를 요술지갑에 집어넣어! 페르세우스가 목에 달고 있던 작은 스노운 지갑에 갑자기 고루군의 머리를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커졌다. 그는 재빨리 아직도 꿈틀거리는 고루군의 머리를 지갑에 쑤셔넣었다. 페르세우스 이제 모험이 끝났어! 누이 동생의 목소리였다. 어서 날아올라가 메두사가 죽은 걸 보고 다른 고루군이 복수하러 들 테니까 이제 빨리 도망쳐야 한다.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일을 처리해야 했는데 칼날 소리 뱀들의 소리 그리고 고루군의 목이 탁 하고 모래에 떨어지면서 다른 두 괴물을 깨웠기 때문이었다. 괴물들은 잠시 청동발톱으로 졸린 눈을 비비는 한편 뱀들은 놀라서 머리를 고추 세우고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도끼를 품으며 혀를 날름 거렸다. 그러나 메두사가 머리가 잘린 채 일어서려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수백 마리의 뱀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메두사 머리의 뱀들이 요술지갑에서 대답했다. 잠에서 깨어난 고르곤들은 청동발톱을 휘두르고 끔찍한 이를 갈면서 거대한 날개를 무섭게 퍼덕이면서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날아오른 고르곤은 누군가를 돌로 만들기를 기대하며 주위를 무섭게 훑어봤다. 페르세우스가 그들을 정면으로 보았거나 그들의 무시무시한 발톱에 잡혔다면 그의 불쌍한 어머니는 다시는 아들한테 키스를 못할 뻔했다. 그러나 그는 재치있게 눈을 보호했다. 그리고 투명투구를 쓴 덕분에 고르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날개 달린 슬리퍼를 제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천마일 이상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바로 거기에서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내지르는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페르세우스는 고르곤의 머리를 폴리덱테스 왕에게 바치려고 세리포스 섬으로 곧장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페르세우스가 한 일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아가씨를 삼키려는 무시무시한 바다괴물을 죽이고 고르곤의 머리를 보여줌으로써 엄청난 거인을 돌산으로 만든 일도 있다. 지금 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아프리카를 여행해보라. 고대 거인이라고 지금도 불리는 바로 그 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용감한 페르세우스는 너무나도 보고 싶은 어머니가 있는 섬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가 없는 동안 마음씨 고약한 왕이 어머니를 심하게 괴롭혀 할 수 없이 성전으로 몸을 피했고 나이 많은 성직자가 어머니를 도와줬다. 칭찬받을 만한 성직자들과 바다에 떠다니는 페르세우스와 다나에를 발견해서 친절을 베푼 어부만이 그 섬에서 옳은 일을 했다. 폴리덱테스 왕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페르세우스는 곧바로 왕을 찾아갔다.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를 만나는 게 전혀 반갑지 않았다. 사실 그는 고르곤이 페르세우스를 갈기갈기 찢어먹어 치워서 흔적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가 안전하게 돌아온 걸 보고 그는 애써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페르세우스의 모험에 대해 물었다. 페르세우스는 그 정도 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뱀 머리카락이 있는 고르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정말인가? 그렇다면 어디 한번 보고 싶구나. 여행자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건데 말이야.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뺏을 정도의 물건입니다. 폐하께서 휴일을 선포해서 이 진귀한 물건을 모든 백성이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르곤의 머리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이 게으르며 게으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구경하는 걸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페르세우스의 말을 받아들여 전령들을 곳곳에 보내 거리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길목마다 트럼펫을 불게 했고 모두 궁정으로 모이라고 했다. 그러자 떠돌이들을 비롯하여 페르세우스가 고르곤과 싸워 불행해졌다면 무척이나 기뻐했을 악한 짓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다. 섬에 선량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집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자식들을 돌보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왕궁으로 달려가서 수놓은 지갑을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가 서있는 발코니에 더 가까이 가려고 서로 밀치고 팔꿈치로 치곤 했다. 발코니가 완전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는 왕이 앉아있었고 그 주위로 사악한 시종과 아첨을 일삼는 간신들이 있었다. 군주 시종 간신들 백성들은 페르세우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머리를 보여라 머리를 보여봐 사람들이 소리쳤다.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면 페르세우스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험악한 외침이었다. 뱀 머리카락을 한 고루곤의 머리를 보여라 슬픔과 동정심이 페르세우스의 마음을 흔들었다. 대하 고루곤의 머리를 보여주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야 이 못된 겁쟁이 저놈이 우리를 놀리고 있어 고루곤의 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어서 보여봐 그렇지 않으면 니 머리를 발로 잘 캐니까 못된 시종과 간신들이 왕의 귀에 나쁜 말로 속 새겼다. 폴리덱테스 왕이 손짓을 하며 그에게 근엄하고 권위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고루곤의 머리를 보여주거라. 그렇지 않으면 니 목을 치겠다. 페르시우스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장 하지 못할까?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폴리덱테스 왕이 큰소리로 재촉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페르시우스는 나팔이 울려 퍼지듯 큰소리로 외쳤다. 그가 메두사의 머리를 들어 올리자 순식간에 폴리덱테스 왕과 시종 간신들은 석상으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고정되었다. 무시무시한 고루곤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리석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페르시우스는 고루곤의 머리를 다시 지갑에 집어넣고 어머니를 찾아가 다시는 못된 폴리덱테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